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 창조사역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and there was light.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세기 1장 2절 말씀에 허감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빛이 없었고요. 깜깜했는데 빛이 처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촛불, 전기불 같은 빛들은요. 빛을 옮기는 물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전구 자체에서 빛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빛을 옮겨주는 단지 도구일 뿐인 것이죠. 첫째 날의 이 빛은요. 빛 자체의 근원, 빛 에너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도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죠. 첫째 날 만든 그 빛이 태양에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빛이지 태양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날의 이 빛은 빛의 근원이라는 말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빛이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빛의 근원을 만드실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단지 한마디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지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론을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 말씀으로 창조했지 라고 하며 정답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책에 이 적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죠. 로고스 적 글로 적힌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 큐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큐티를 마치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적어봅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존재의 권원이 되신 하나님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감동의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등등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질 때에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는요 빛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장세히 그때에는 빛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창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빛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빛이라는 아이디어와 개념 즉 컨셉을 창조해 내셨을까요? 정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창조적이고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능합니까? 빛의 권원은 엄청난 존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요. 그대로 빛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과 전능하심을 이런 데에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권원을 간단하게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말씀의 권세로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은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경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것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지를 이 구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대감과 경애감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나 사도요한 등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고 엎드려버립니다. 바로 이 권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한마디에 있어지고 없어지면 나타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까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보고 잔잔하라고 하니까 파도가 바로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물은 물론이고요. 무생물까지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에게 무엇을 얘기해도 생물들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아지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저한테 달려들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칠판과 같은 이런 무생물에게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인격체이고 전혀 감정이나 반응이 없어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격체에만 말씀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무인격체, 비인격체인 무생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혀 들어가고 영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도가 생명력이나 기와 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유는요. 그들을 죽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인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방의 잡침들과 같은 사람이나 우상 정도로 숨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비종물들이 하나님 그분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성에 있는 사람이 지은 가스페의 그 가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 가사들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추리국계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공통점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노래로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 무생물인 빛이 명령을 따라서 불복할 정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무생물인 죽은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생물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을 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지팡이에게 뱀이 되라고 하니까 생물체인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는 말도 못 알아 듣고 감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다는 정답을 알아내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다시 설명한다면 말씀은 말 그대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까요. 히브리스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으며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모두 말씀이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자책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안의 관절과 골수까지 말씀의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실제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매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앙에서 모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맞는데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말씀 시간에 졸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경혜신과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자세가 달라지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고 전능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 중에요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주일 말씀 시간에 졸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거부하고 무시한다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역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행해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